팜 이데일리의 송영두 기자께서 연례 출시 외친 일동 제넨셀 셀틀 오미크론 치료제 나오나 이런 타이틀로 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고요. 여기 보면 이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께서는 셀틀온 ctp63 일상 완료 식약처와 다음 단계 논의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을 뽑았는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는 더 잘 알고 있죠. FDA에 2상을 건너뛴 3상을 4월부터 시작을 하는 걸요. 기사 내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팍스로비디와 동일 기전 일동제약 상반기 긴급 승인 노력 지금 일동제약이 일본 시온이기 제약과 같이 지금 팍스로비디와 동일 기전을 가진 경구약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은 이 모멘텀으로 최근에 W상 갔죠. 이렇게 다른 제약사들은 오미크론에 관련된 양만 개발한다고 해도 WC 가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셀틀온 체제자들은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제넨셀 셀틀온 연내 긴급 승인 목표에서 같이 기사를 뽑았는데요. 제넨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생식물 단팔수 입에서 추출한 신소재가 신약후보물질이랍니다. 그러면 이 자생식물 단팔수를 대량으로 키워서 뽑을 수가 있나? 이거는 제가 뭐 잘 알지 못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셀틀온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CTP63이 일상을 완료한 상태 여기까지 맞았고요. 미국 국립보건원 슈도바이러스 시험에서 오미크론 중화 효능을 확인한 것까지도 알고 있죠. 그리고 알파벳다 델타 모든 변이에서 효과를 검증했고요. 다만 여기 지금 흡입형 치료제가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돌입할 것이다. 이게 조금 기사 나온 시점과 우리는 2월 4일 미국에서 FDA 임상 3류상을 들어간 것을 임상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죠. 국내에는 올해 내 긴급사용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일단 저는 미국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시약처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시약처랑 그냥 논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FDA와 EMA에 승인받으면 시약처에서 알아서 승인내줄 건데 힘들게 시약처랑 협의를 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송영두 기자님 자세하게 오미크론 치료제에 관련돼서 일동제약을 비롯해서 제넷스의 셀트리온을 거론해 주셨는데 월요일날 FDA 미국에서 임상 3상 들어가는 것 송영두 기자님께서 아주 조금 긴급 심층 취재를 해서 셀트리온 단독 뉴스만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취재 여러분 일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